골드를 전부 읽고 최대 체력 불 엘 불 엘 엘 단투 독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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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구 전적 파멸 파멸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네요 사실 유독도 지금은 별 필요 없는 카드긴 한데 아아앗 슥 탐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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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칼. 아 오케이 13댈이면은 18댈 이 정도면 싸게 잡았다 망고 톡톡톡 종약이니까 무력화 강호해 놓자 전경기 폭주 총매나 안주자 전경기인데 차라리 일반 못 갈까 갓갓둑 제비 아니야 13댈 가자 송이 갓에 다해줍니다 킹쓸 갓머니 아르리님 반갑습니다 와우 실력겜 이승쓸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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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승쓸 갓 아유 독바르기 바이라는 뜻 아 쓰레기 세게 던져주네 불 좀 보자 여기 불 하나 여기 불 둘 도도도돌 Belong 카치트 카치트 계산된 도박 카치트 는 좋은 카드인데 룬 반구 붙어버리면 참 장어 벌집 주인이 죽었습니다 카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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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버슈 킹버슈 3댈인가? 저것 때는 킹버슈 킹버슈 망단 킹버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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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멸 압도 설치 판사신경 내장해체 개도 내장해체 고개 고개 짚고 아니야 근전이나 찾아보자 일반 몹자분에서 카드 파밍 좀 더하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삼성 그 맛을 도약하면서도 마지막 흔들 이들은 프rek 에이 위험하다 위험해 총매 드디어 나왔다 전략가 총매 드디어 총매 드디어 총매 드디어 킹룡의 황상 어서오세요 신경독 신경독만 더 할까 정말 좋은 카드야 킹룡의 황상 총매 강화하고 이러면 이제 까마구나 이런 애들만 아니면 되는데 근데 현실은 까마구나 그런 애들 나오겠지 걔도 카드를 더 봐야되나 유물을 봐야되나 유물 보자 사람 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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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 넓 썼네 어쥬 정밀 반사신경 전략과 반사신경 이기에도 근데 저것들 다 강화할 방법이 없는데 안 넣어야겠다 정밀 반사신경 반갑습니다 수비 총매 들어가면은 총매 넣고 적어봐야겠다 유령의 영상 베베? 말도 안돼 죽어라 잉일 1 세접색 1 1 흐어어 불쾌 어 타격 5장 있는데 판도라로 싹 다 갈아버릴까 괜찮겠네 고개 고개 궨전 잘 나왔다 되게 잘 나왔다 킹도라 슬슬 다 다 다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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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공개 다 공개 와플 없어오세요 꼬챙이 지울까? 그보다 똥공격이 더 안좋겠네 아, 저거는 서서야겠다 궤도를 쏜 퍼스로 돌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킹령의 황상 아 젠장 기만 패턴이 날 살렸다. 룬반고라서 귓집힛 못쓰는게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쉽네 계단 빈당 왔습니다. 폭총 폭총 총에 썼지? 고건 몰랐네 불같이 밀어줘 딸기 방금 딸기 방금 딸기 딸기가 빠졌잖아 룬반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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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이 악몽 악몽 떴다 악몽 유령의 영상 각입니다. 엑소 룬이 아 틀리네 나쁜 놈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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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누 앤 데칸 야 이게 첫 턴에 다 뜨면 어떡하냐 이러면 데칸 바퀴 더 돌려야 되잖아 지금 써도 충분히 샷겠지 보기도 있는데 아예 아예 숨을 잡아 잡고을 잡아 아 쏙쏙 아이고야 카카 왔네 카카 왔네 아 이거한테 아 똑발리 펴거려야 되는데 아 에디닌 나왔습니다 뭐야 유독도 하지 않았었어? 개편이구만 딜 딸린다 딜 딸려도 됨 유령의 역사는 안 딸리거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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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개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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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도까지 돌릴걸 잘못했네 응 영댐 응 영댐 흐접색 진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왜 이렇게 쉽냐 이지게임 오리아르 콘 진짜 잘 붙었다 이런데 단도 쓰겠다는 사람들은 이지게임 이지게임